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장사항 입니다 장사항에도 에 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치 영상을 지금 찍으러 여기 장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려서 넘어가서 영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왔는데요 여기 삼치를 잡으신 분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여기도 잘 나와요 탐사 나온거에요 청호동 박파제에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탐색을 나왔는데 자 여기도 삼치가 나오고 있네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많은 분이 안 나오시구요 저 끝에 한 분이 계시고 또 이쪽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청호동 보다도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널찍해서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살펴드리겠습니다 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원에 의하면 장사항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또 그런것 같습니다 아 예 빠져버렸습니다 아 예 빠져버렸습니다 자 삼치는 아 예 한 50% 정도 빠지는거 같아요 뭐 삼치가 우는게 아니고 다른게 조그만 고기가 뭐 정갱이예요 조그만 고기가 물었습니다 자 뭐가 또 물긴 물었는데요 이번엔 뭐가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은 삼치 시즌이라서 어느 곳에 가나 아 예 아닌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거의 좀 나오는것 같습니다 아 예 제보 제보에 의하면 낙사망에도 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동쪽에 이제 동이 조금 트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이요 어제 2시 쯤에 나오셔가지고 예 낙두시입니다 낙두시에 나왔고 한 10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청호동보다 양은 많지 않지만 여기가 사이즈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 마리 잡았는데요 아직 예 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런데 청호동만 못한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마리 잡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점점 태양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 그 앞으로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자 태양이 한 반쯤은 떠오른것 같아요 예 금방 금방 올라오네요 자 태양이 서서히 الت파 등еля 자 태양이 보레 자 태양이 서서히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두 분이 다 보입니다 자 이제 태양은 거의 떠올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지평선과 분리가 되기 직전입니다 아 이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자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이제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다 물결은 아주 잔잔합니다 고기만 나와준다면 낚시하기 더없이 좋은 그런 바다 상황입니다 자 태양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태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태양을 똑바로 쳐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의 똑바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저 태양이 여기까지 오는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점점 떠올랐어요 눈으로는 태양을 바로 쳐다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눈으로는 태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자 여기로 장사항 내양입니다 자 뭐 더이상 잘 나오지 않고 했어요 잡아놓은거 한마리입니다 한마리 좀 살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예 사이즈는 좋습니다 자 이상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